어? 이거 동영상? 어? 동영상이었구나 낭만 주꾸미 여기가 어디지? 옥상 전망대 옥상 전망대에요 전망대에서 본 구미 해질 무렵 아 너무 좋아요 예스! 구미 어우 노을 너무 예쁘죠? 그쵸? 멍데기 좀 그만 찍어 아 노을 아름답다. 정말 아름답다 저기 고속도로에요 이쁘죠? 오우 새도 날아주고 그쵸? 오우 새 한마리 참 날아가는게 우와 보이시죠? 국미를 상징하는 탑이에요 멋지다 고속도로 근데 고속도로 차 달리는 소리도 너무 좋아요 오늘따라 아 좋다 여기서 한바퀴 뱅 돌아볼게요 여기서 보면 또 저기 금우선도 또 보일거에요 아 좋다 여기 옥상인데 낭만 연구소 낭만 연구소 구미 전망대 여기서 바베큐도 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어요 아 멋지다 아 멋지다 자 꿈이 금우선 보여주려니까 저기 아파트가 가려져서 안보여요 노을이 아름다운 곳 아 멋지다 이 필링 이 필링 이 필링 우리 혜랑님과 이건 뭐냐 추억의 라면따 맛있는거 먹고 있어요 라면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미를 한눈에 쭉 내려보이네요 좋다 딱 이 시간쯤에 오니까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는게 너무 좋아요 여기는 예전에 여기는 무대에요 무대 무대가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에요 멋지다 그쵸 그쵸 다음에 구미 오시는 분은 낭만연구소로 제가 낭만주꾸미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노을 한분만 더 보여드릴게요 와 좋다 노을 지는 구미 낭만주꾸미 구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기는 게이트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잘 되어있어요 엄청 길게 되어있거든요 게이트볼 구미 살기좋은 구미에요 모든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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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